그렇게 따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배의 저 미소 뒤에 무서운 이중성이 숨어있다는 걸 그때 난 잘 몰라 뭐야 그 선배 기분 나쁘고 반갑다 설아 설아 다시 보게 돼서 좋다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? 아니요 오늘 가기로 한 당연해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요? 다들 기다리겠는데 설아 안녕?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래? 또 보자 너도 이 수업 들어? 예 근데 여기는 왜 아 이 수업이 좀 한가할 것 같아서 너도 그랬나 봐 재밌네 아이씨 어떻게 같은 수업을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나? 그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왜? 신경 쓰여? 예 네 다행히 정말 날 의심하는 거야?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의심한다는 거야? 근데 걔는 아나 몰라 너 네가 어떤 새끼인지 네가 어떤 새끼인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다, 설아. 오늘 수업 다 끝났지? 같이 저녁 먹고 갈래? 아니요. 왜? 배고플 거냐? 아, 대박! 진짜 대박! 도망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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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해본 거 아니야? 진짜! 진한...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더 오해. 그냥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너 얼굴 닦아봐. 그래, 싫어. 아니요. 용서해주세요. 안되겠는데? 왜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